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의한수의 박창훈입니다. 귀순의 진정성이 없어서 북한으로 송환했다던 2019년 11월 어민 북송 사건, 강제 북송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왜 그렇게 불러도 되는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청와대가 귀순 어민의 강제 북송 직전까지도 호송 주체를 정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정부가 제대로 된 호송 준비도 없이 귀순 어민의 신병 확보 닷새 만에 황급히 북한으로 보냈던 겁니다. 판문점까지 귀순 어민의 눈을 가리고 포박한 백경에도 송환시 자해 위험이 있다는 정부 측이 판단한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귀순에 대한 진정성이 없어서 돌려보냈다는 청와대 설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국민의힘 태영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서면 답변서에 보면 강제 북송 당일인 2019년 11월 7일 오전 9시쯤 국가안보실이 국방부에 군이 송환해 줄 수 있냐 이 귀순 어민을 송환해 줄 수 있냐고 문의했고 국방부는 오전 11시 30분쯤 군 차원에서 민간인을 송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청와대 안보실이 경찰특공대를 동원해서 같은 날 오후 3시 10분쯤 판문점에서 강제 북송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제 북송 4시간 전까지 어떠한 기관이 귀순 어민들을 판문점으로 호송할지도 정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급하게 북한으로 보낼 이유가 무엇인지 지휘체계도 없고 그리고 절차도 없이 보낸 데는 이유가 있지 않나 라는 강력한 의심을 할 만한 상황입니다. 통상 북한의 주민을 호송할 때는 적십자사가 인계를 하는데 당시 청와대는 송환할 경우 자해 위험이 있다면서 군 또는 경찰이 귀순 어민 호송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 내부 문건에도 송환시 자해 위험이 있어 JSA 대대에서 에스코트해야 한다. 송환되는 북한 주민이 민간이지만 자해 등 우발 상황에 대해서 상보로부터 전달받았다라고 국방부 내부 문건에 나와 있습니다. 결국 보면 귀순 어민들을 포송줄에 묶고 안대로 눈이 가린 채 판문점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고 그리고 북성 사실을 몰랐던 한 어민은 안대가 풀리고 북한군이 보이자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는 얘기 여러분들 보도록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경우 그해에 귀순 어민을 납화한 지 닷새 만에 돌려보낸 모든 과정이 북한 눈치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지 사흘 만에 북한에 먼저 어민과 선백을 인계하고 싶다. 이 이야기 미미 보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북한이 인수하겠다. 그래서 11월 7일 귀순 어부의 강제 북송이 이루어진 건데 과거 북은 귀순자를 북송하라는 여러 요구를 했지만 우리 정부가 응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전례를 봤을 때 이것은 너무나도 이례적인 일이고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이 귀순 어민들이 북한에 완전히 넘어가기 전까지 이 일을 비공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계획과 달리 이 사건은 북송 당일인 11월 7일 국회에서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관련 보고가 남기 문자메시지를 보는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가안보실은 당초 추벅한 이후인 오후 4시에 언론을 설명할 예정이었지만 추방정 언론 노출로 20분 앞당긴 3시 40분에 실시했다고 그런 변명을 드러났는데 태용호 의원에 따르면 청와대가 얼마나 급했으면 강제 북송 4시간 전까지도 누가 호송할지 못 정했겠나 하루라도 빨리 귀순 어민을 돌려보고 싶은 마음에 우왕좌왕했던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강제 북송하면 귀순 어민들이 자해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이들이 누구보다 귀순 의사가 뚜렷했던 점을 알고도 북측에 갖다 바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귀순 의사가 없다. 귀순의 진정성이 없었다고 했지만 결국 주저앉았던 한 어민 그리고 우왕좌왕했던 청와대와 국가안보실 그리고 군까지 동원하려고 했던 이런 모습들 과연 문재인 정권은 무엇을 숨기려고 했던 거고 왜 북한에 이들을 황급히 보냈는지 그 이유를 빨리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국가안보실에서 사실 인기가 많았던 상품이에요. 왜냐하면 구전 녹영도 그렇고 녹삼도 그렇고 포로 나오는데 복세편살은 딱 예쁘게 약간 커피 상자라고 해야 될 거야. 작은 상자에 이렇게 똑 따서 먹을 수 있게 간편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근길에 직장인분들 아니면 뭐 간편하게 아무 때나 드실 수 있게끔 하나씩 그냥 여기 포켓에다가 넣을 수도 있으니까요. 똑 따서 그냥 쭉 짜드시면 되는 복세편살.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고 해서 또 이렇게 농축해가지고 한 번에 담았습니다. 여러분들 편하게 드시라고 복세편살 이번에는 1 플러스 1 30포에서 30포에서 총 60포를 드리니까요. 이 구성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또 부담되셨던 가격을 많이 줄여드렸으니까 이번 구성도 많이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21% 할인해서 정가 22만 8천원인데 또 18만 2천원에 또 신한수만의 단독 혜택이니까 누리시길 바라겠고 또 복세편살 드셔보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만큼 좋기 때문에 꾸준히 이번 여름에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3897777 전화로 신한수보고 전화했다고 주문 많이 넣어주세요.